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제가 만든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고 대본이나 준비된 멘트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직 제가 이 책을 못 받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책이 출판이 돼서 나오면 비슷한 내용으로 제 얼굴도 나오고 친구도 데려오고 가르치는 학생도 나오게, 그리고 또 책도 나오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드디어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콧물, 심혈을 기울인 정성, 노후력 다 들어간 수학기출문제집, 수원수2 미적확통, 어텐션의 예약판매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기한은 늦봄에서 한 여름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나온 것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표지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화면에 보이고 계시는 이 표지가 이번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어텐션 표지입니다. 저기 앞면에 먼저 보시면 일단 B급 감성을 좀 노렸어요. 그래서 예를 좀 보면 작년에는 제가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이제 어텐션을 썼었는데 많은, 몇몇 분들께서 되게 수학교제가 아니라 영어교제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또 해주셔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한글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그냥 어텐션 딱 세 글자가 쓰고 그다음에 뒷면에 이제 보시면 D표지예요. 이건 D표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2022 버전 이게 양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대로 이렇게 수록을 해서 어, 여기 이름 쓴 란에 자기 이름도 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 성적들도 적을 수 있는 칸을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 목표를 높게 잡으시고 본인들이 이뤄나갈 수 있는 목표를 잡으시고 어, 잘 이뤄나가시는 그런 수험생활이 되시기를 어, 응원합니다. 이제 이 속 겉지, 겉지, 겉표지는 어, 이 정도로 이제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이 속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전자책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전자책 출판 계획은 딱히 없어요. 일단 종이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 예약 판매가 들어가서 아직 출판사에서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넘기시면 평가원 기출분석에 집중하다, 어텐션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피셜, 어경원 제 저자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고 뭐 이 책의 저자로서 수학 강사로서의 한마디 그래서 한마디 짧게 이렇게 적었고요. 한마디는 아니죠. 좀 몇 마디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 보시면 어, 2011학년도 이래로 자, 2011학년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이제 11월에 보는 수능까지, 작년에 12월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수능까지 이렇게 다 담아있는 그런 문제인 거고 전문항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문제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2점짜리라든지 너무 반복되는 유형이다. 이런 건 좀 배제하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점이건 뭐건 그냥 전부 다 넣었어요. 그래서 문제집도 조금 작년보다 두꺼워질 거고 뭐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저기 1번, 개정 교육과정에 맞췄고 당연히 2011학년도, 2021학년도 평가원 수능 전문항을 수록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평가원 수능의 전문항을 수록했어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문항의 정렬은 단원별로 단원별로 그리고 출제 연도순으로 배치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빠른 답안과 더불어서 제 이제 해설지, 이게 지금 해설지를 볼 거예요. 안에 있다가 그 해설지는 딱딱한 줄글 형태가 아니라 문제 위에 제가 이 아이패드로 직접 필경 작성을 했고 킬러 문항, 옛날로 치면 21번, 30번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개네드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동영상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그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4번.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과목별 이런 내용들을 수록했고 뭐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건 좀 이따 밑에서 내려보면서 볼게요. 또한 이제 넘겨주시면 이렇게 수학2의 과목의 성격, 그리고 좀 넘기시면 과목의 목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 체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평가원에서 일단은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제가 그대로 실어놨거든요. 토시아노도 안 틀리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시면 아, 이런 거를 좀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얘 2번 단원에서 목표가 뭐구나. 한 번쯤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바로 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의 극한 88문제, 미분 140, 적분 69문제.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한 300문제 정도 돼요. 빠른 정답 맨 뒤로 가시면 이제 있고 요기 첫 번째 딱 넘기시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기 기초가 된다. 요런 내용 써 있고 성취 기준 요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내가 여기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이거 지금 제가 쓴 게 아니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있는 그 수학과 교육과정을 보고 쓴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그리고 뭐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아는지. 그리고 연속함수의 성취를 이해하고 얘를 활용까지 할 수 있는지. 뭐 요런 거를 평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는 요런 걸 보면서 내가 이번 단원에서 뭘 성취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매번 학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매번 단어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학습 요소 이렇게 나와 있고 유의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헤일레이트. 복잡한 합성함수나 절대값이 여러 개 포함된 함수와 같이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를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너무 어려운 거 듣지 말라는 거지. 어차피 여기서는 수학2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우리는 안 다룬다. 이런 걸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함수의 극한은 함수의 연속과 미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간단히 다루려고 써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다루래. 그럴 거고. 그리고 학습 요소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구간,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쭉쭉쭉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학습 요소래요. 이 1단원에서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 백지 복습법이라든지 어떤 리마인드 복습법을 하실 때에 이런 단어들을 도움을 받아서 백지 복습법을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극한, 오극한, 발산무한대, 연속불연속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를 써놓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기본 문제들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학습 요소를 체크해서 내가 이 중에서 모르는 개념이 뭐지? 좀 약한 개념이 뭐지? 이런 걸 파악하시는데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수학2의 1단원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지금 수학1이든 뭐 확통이든 미적기하든 다 이런 거를 제가 수록을 해놓을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학습을 하시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렇게 함수의 극한 기출문제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해설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이 문제집을 주문을 하시면 문제집이 한 권이 갈 거고 또 하나는 문제집 위에 이렇게 해설이 써있는 이런 책이 또 하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총 두 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따로 해설지 따로 이렇게 배송이 될 거고 제가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 손필기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필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에 이런 거 이제 필기를 쭉쭉쭉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볼게요. 쭉 보고 이제 제 문제집의 좀 강점이 다른 선생님들 뭐 다른 선생님들은 일단은 대부분 타이핑으로 해설지를 썼는데 저는 손글씨로 쓰고 이렇게 문제에서 묻는 말에 이런 정보들에다가 다 이렇게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독성이 굉장히 좀 좋다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문제랑 다 이런 해설이 같이 있잖아.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문제집은 문제집 따로 해설지 따로 하니까 고개를 뭐 와리가리 해야 돼.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그럼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가독성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21번, 30번. 이런 걸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좀 킬러 문항들은 이런 걸 넣어놨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해설 강의로 연결이 돼요. 여기 QR코드에 들어있거든요. 21번, 30번 문항들에는 여기 미분 파트 쪽에 그런 게 많잖아요. 얘도 이제 21번이라서 넣어놨고 좀 내려볼게요. 쭉쭉쭉 내리시면 계속 나와있죠. 이렇게 13번 쭉 나와있고 자 그럼 일단 이 QR코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 핸드폰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핸드폰을 준비합니다. 준비물이 핸드폰이에요. 요 핸드폰 이렇게 카메라 앱을 한번 켜시고 스마트폰을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요렇게 이제 QR코드에 비춰보시는 거예요. QR코드에 딱 갖다 대시면 여기 요렇게 링크가 하나 뜹니다. 보이시나요? 링크가 하나 뜨죠? 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제 연결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로 연결이 돼서 요 문항 있죠? 요 문항에 대해서 풀이 이렇게 합니다. 좀보 넘길게요. 항수 GX는 일지함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해설을 하는 거예요. 항수 HX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쉽겁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난 해설을 봐도 모르겠어. 그럼 나는 이제 해설을 좀 설명을 듣고 싶잖아요. 그때 이제 딱 이렇게 핸드폰 꺼내서 딱 대가지고 바로 이렇게 제 유튜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뭐 QR코드 전용 앱이라든지 이런 걸 깔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되시면 그냥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요런 식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내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트는 요런 내용이고 이제 미적을 한번 살짝 볼게요. 이제 미적을 왜 보자고 했냐면 내가 이걸 만든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 이거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해설은 제가 2018년도 나영 30번 문항인데 요런 거 이제 내가 해설지를 쓰려면 거의 이 한 문제에 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쓰는 거야. 나도 원래 글씨를 이렇게 막 잘 쓰지 않아요. 나 그냥 엄청 날려 쓴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줄까요?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짜리로 여기 위로 볼록이들이 생김. 보이죠? 써볼게 그냥. 원래 나 이렇게 써. 위로 막 뽈로 이건 좀 심했고 자 볼록이가 단어가 볼록이들이 막 이렇게 생김.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볼록볼록 하니까 근데 이 말인 즉슨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봐봐요. 위로 막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하나하나 진짜 막 장인정신으로 볼록이 들 이 생 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이상하다. 뭐 라인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이러면 또 맞춰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라인을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땀 한 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 있는 요런 결과물을 만든 거니까 정말 이제 30번 문항들은 어 두 시간씩 걸려요. 해설선 두 시간씩. 요런 거. 무한 여기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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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나올 때 여기 레전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걸리는 게 제가 이런 도형들 하나하나를 다 그린 거예요. 이게 아이패드가 선이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길게 대고 있으면 직선이 되잖아.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고생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한등비 요거 옛날에 무한등비급수였고 요즘에 그냥 급수라고 하죠. 등비급수. 얘 등비급수 파트가 진짜 막 한 30개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던 거 원래 책 소개 영상인데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요런 거 진짜 이거 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릴 때에도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왜 죽는 줄 알았냐면 이런 게 막 30개예요. 이런 식으로 막 보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작업 한번 하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제 피와 땀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1년 동안 만들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해설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책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는 그날에 내가 그날까지 수학 공부를 이제 안 하는 수포자가 아니라면 이 책 하나쯤은 이제 있어서 항상 같이 이렇게 풀이 비교하면서 그리고 회독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수험생활 동안 참 든든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싶었던 책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수험생활도 해봤고 저도 대학교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 공부를 할 때 내가 갖고 싶었던 책 그게 시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고 여기 계속 이렇게 어려운 문항들은 퀴어 코드에 넣어놨으니까 이 설명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장인정신으로 만든 이런 설명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링크 카메라 아까 딱 꺼내가지고 링크 비춰서 영상을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영상을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들 있잖아요. 21번, 30번 킬러들을 포함해서 다른 문제들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르비 이번에 클래스에서 프리패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트, 기아, 미정 뭐 확통 이 전 과목을 99,000원에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를 마련을 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M사 뭐 E사 그리고 뭐 여러가지 사이트 D사 뭐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듣지 말고 내 거를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 선생님들 거 커리큘럼 타세요. 커리큘럼 쭉 타시고 이제 기출분석만큼은 좀 이제 한 문제도 빠짐없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책은 선별한 문제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문제는 선별을 그런 거 안 하고 전부 다 때려박은 거니까 겸하라는 거지. 두 개를 다 겸하면서 그 선생님들 커리는 커리대로 타시고 기출분석은 나랑 하자 이거지.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242 쭉 가보면 이렇게 빠른 정답도 나와 있는 거예요. 맨 뒤에 빠른 정답도 이렇게 나와 있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나는 파란색과 해설 쓸 때에도 초록색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눈 좀 편하라고 초록색이 눈 건강에 좀 그나마 괜찮은 색깔이니까 초록색으로 선택을 해서 해설지로 작성을 했고 그럼 이제 뭐 이 책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인강은 어디서 듣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문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시면 제가 이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여기 아톰 오르비북스 아톰 페이지인데 제 책이 오늘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뉴 있죠? 여기에 수학기출문제적 어텐션 202 이걸 클릭하세요. 제가 링크도 첨부를 해놓을게요. 여기 딱 오시면 여기에 수학기출문제적 어텐션 202 뭐 예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 살 거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문을 하시는데 여기 1월 26일에 출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1월 26일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2일 한 11일 정도 이제 남아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마나 이 책이 이번 연도에는 팔릴지를 잘 모르겠으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도 들어갔고 2세 2인세도 들어가고 계속 찍어냈었는데 후반기에 나온 책이 그래서 올해는 이 초판이 뭐 얼마나 빠르게 매진될지 모르니까 정말 이 책으로 공부하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구매를 하셔서 빨리빨리 공부를 시작하시고 기출해두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고 여기 목차를 이제 보시면 문항수에 대한 변화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항수가 올해는 확통이 315문제예요. 작년에 확률과 통계가 252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2에서 315로 변한 거고 수학1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4 올해는 319문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원래 297문제가 올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89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52점이나 너무 반복되는 건 좀 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적분 393문제 자 이 미적분은 워낙 많죠 양이 요거는 이제 작년에도 313문제 근데 올해는 대략적으로 한 80문제 정도 증가한 그런 양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배송문 이런 거는 요길로 전화주시고 요기다가 이제 내용문 있는 댓글을 다세요.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뭐 유튜브에 다르셔도 되고 요기 요 책페이지에다 다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이패드 위에다가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진짜 제 책이 이제 출판이 돼서 저희 집에 오면은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영상을 찍고 좀 활용 영상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톰은 책 파는 페이지에요. 출판사인데 책 파는 페이지고 오르비로 오르비로 가시면 여기에 인강 보이죠. 인강 여기서 쭉 이렇게 있는 거고 쭉 내리시면 어피셜 프리패스 딱 나오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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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어피셜 프리패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유대중 선생님 밑에 여기 수학 어피셜 써있죠. 뭐 요거 눌러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프리패스는 이렇게 딱 누르시고 요거 누르세요. 누르시면 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인강 이렇게 인강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고 요 프리패스를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어 모든 강의들을 다 들을 수 있고 이거 업로드는 자세한 내용은 어 바로 또 제가 어 설명 영상을 곧 올리도록 할 거고 어 일단은 예판이 26일에 시작을 하니까 어 그 전에는 어 영상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책을 받고 공부를 할 때에 잘 따라오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뭐 선생님 별 들어가서 저한테 들어오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요번에 이 제가 이 전문항을 다 해설을 해줄 거거든요. 저 인터넷 강의에서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해설 강의를 찍어줄 건데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해설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너무 빠르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이 원래 좀 평소에도 빠른 편인데 거기서는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가형 기준으로 한 5등급 뭐 한 6등급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어 좀 설명을 해주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천천히 천천히 설명을 할 거니까 어 평소 때 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 그렇게 보시던 엄청나게 빨리 풀고 막 이렇게 속도에만 막 이렇게 중요시하던 그런 풀이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요번 인강이랑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요번 인강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할 거니까 고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만든 수학문제집 2022학년도 어텐션에 대한 요렇게 간단 설명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종이책이 오면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